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우리 기본수 111페이지 휴업 및 폐업신고입니다. 휴폐업신고 112페이지 휴폐업신고 있습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가 있는데 휴업 그 다음에 폐업 재개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휴업 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되고 첨부, 제출, 반납 같은 말입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미반납이므로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모두 휴폐업신고는 전부 다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신고입니다. 사후신고가 아니라 사전신고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기본서 맨 위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3월 초과입니다. 초과 밑줄 치십시오. 초과 이하 X입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니까 딱 3개월만 휴업하는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고요. 이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포함 동그라미 하시고요. 즉 3개월 안에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된다. 3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휴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 신고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 휴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소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관할 세무소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조 5항에 따라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중개업 휴 폐업 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뭐냐면 저도 폐업을 해봤는데 폐업하려면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을 하고 또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폐업하고 두 번을 가야 되는데 등록관청에는 기다리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무소에 가면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니까 번호표 뽑아가지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같이 폐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휴업이든 폐업이든 세무소에 가든 등록관청에 가든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두 개의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소에 가서 중개업 폐업도 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할 수도 있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둘 중에 한 군데만 가서 휴 폐업 신고를 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등록관청은 휴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 매월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달 10일입니다. 10일 이내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 맨 밑에 휴업기간입니다.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은 3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3월 초과. 3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고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다.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번 질병으로 인한 요양 113페이지 징집으로 인한 입영 3번 치약 4번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는 경우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 모두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합니다. 3번 재개신고인데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않을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2번 휴폐업은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개변경은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지체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반납받았던 등록증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요. 즉시 재개신고를 하면 114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미리 해야 되는 거 했는데 답 5번이죠. 전부 미리 해야 되죠? 휴업, 휴업기간 변경, 폐업, 재개신고 모두 미리 신고 자, 다음은 118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119페이지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자, 금지행위가 있는데요. 이거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금지행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된다. 금지행위가 126페이지까지 양가로 9번 9개가 있고요.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또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126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건 누구든지죠?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11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이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프린터는 11번이고요. 첫 번째 우리 기본서 11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중계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중계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중계대상물이 아닌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지만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임대업을 해도 됩니다. 개업공개사 그러나 매매 중계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0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무등록 중계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 중계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계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계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안됩니다. 알면서 하면 안됩니다.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120페이지 기본서의 120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 중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징수하는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아니됩니다. 중계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건 안됩니다. 그래서 중계 보수가 아닌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 즉 분양 대행을 하고 받는 MGM 이런 것은 중계 보수가 아니니까 컨설팅 수수료 이런 것은 많이 받아도 공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보수 또는 실비입니다.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실제 들어가는 돈은 받아도 됩니다. 차비, 숙박비 이런 것은 받아도 되죠. 실제 들어가는 돈은 받아도 됩니다. 중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되고요. 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지 않고 받기로 약속만 해도 위반이 아닙니다. 무등록 중계 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귀에 한두 번 중계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21페이지 까지 했고요. 122페이지 양가로 4번입니다. 122페이지 양가로 4번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어뢰인의 판단을 걸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고 이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은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번째입니다. 12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에 있습니다. 분양 관련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계하는 행위 안됩니다. 분양 관련 증서라고 하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딱지, 물 딱지, 조개 딱지, 주택상환사채, 설금인증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24페이지 기본수 12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6번입니다. 어뢰인과 직접거래 어뢰인과 어뢰인과 직접거래 어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어뢰인하고 직접거래 어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거래하는 거 안됩니다. 쌍방대리도 안됩니다. 쌍방대리 1방대리는 가능한데 쌍방대리는 안된다.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기본수 126페이지 7번 양가로 7번입니다. 탈세 목적으로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등 미등기 전매등 투기조장입니다. 투기조장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등 투기조장입니다. 그래서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자체가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번째 126페이지 양가로 8번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미치는 개공등이 개공등이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아홉번째 양가로 9번 단체 구성원 단체 구성원 외의자와 공동중개 제안입니다. 소위 왕따시키는 겁니다. 친목해 회원들끼리만 중개를 하고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경우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이제 또 금지행위가 하나 더 있는데요.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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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주로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그 다음에 동대표 분여회 이런 분들이 되겠죠. 우리집 10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이렇게 담합하는 행위 또 A중개업소 이용하지 말자 저기는 우리말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는 해당되지만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누구든지 이 때문에 행정처분은 9번까지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안하거나 제안을 유도하는 행위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이런 게 소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8페이지 구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양가로 1번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국토부 장관은 다음의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뭐냐면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이 세 개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시공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동중개 제한 역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누구든지 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128페이지 맨 밑에 신고센터의 업무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신고 및 접수 및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129페이지 맨 위에 업무 위탁인데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4번 서면 제출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아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입니다. 피신고인은 신고당하는 사람이죠. 2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리고 3번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창고인의 인적사항 4번 그 밖의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양가로 5번입니다. 129페이지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안을 요청할 수 있고요. 양가로 6번 조사 및 조치 요구입니다.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번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번 신고인이 보안 요청에 따른 보안을 하지 않는 경우 3번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4번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 이런 경우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7번 통보 등입니다. 129페이지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10일 동그라미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신고센터는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13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4번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30페이지 문제를 보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무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고요. 중계대상물 매매를 업무하는 것이 금지행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131페이지 기본윤리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